양주시 공직자들은 더 살기 좋은 양주시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 외 시간에도 자발적으로 모여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요. 2022년 학습동아리 디자인 싱킹 발대식이 열렸습니다. 양주시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모였습니다. 학습동아리는 조직 문화, 일하는 방식, 현안 및 시책 과제 연구 등 3대 중점 분야 중 자율적으로 선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데요. 발대식에서는 디자인 싱킹 강의 및 워크숍이 이어졌습니다. 안전건설과의 안전디림돌, 회천이동의 탄소다이어터, 농촌관광과의 티티빰빰 등 총 6개의 동아리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시민들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문제를 연구하고 이해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. 학습동아리들은 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시스템 구축, 탄소중립 실천, 양주시 특성에 맞는 농업 모델 제시 등 다양한 주제로 효과적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연구해 나갈 텐데요. 공직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시민을 위한 혁신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. 양주시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